강기훈이라는 정치인은 지금 대통령실에 있나요?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문자메시지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강기훈이라는 이름을 쓴 상태에서 사진이 찍힌 거죠? 강기훈과 함께. 강기훈과 함께. 저는 그거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아니, 근데 그 뒤에 사진은 공개가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그게 문맥상 강기훈 씨는 이제 알려졌죠. 네. 어떤 자유의 새벽당이라고 하는 뚜렷한 우익 색깔의 청년 정당을 만들었고 저도 기억이 나요. 극우 유튜버가 맞습니까? 극우 성향이다라는 평가가 있죠. 근데 그거는 또 다른 게 지금 민주당이 강기훈 씨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게 유튜브 제목들이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 제목에서 그 내용을 강기훈 씨가 직접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당 유튜브 하는 플랫폼에서 다양한 출연자들이 출연하잖아요. 거기에 출연하는 교수나 이런 그쪽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좀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하거나 유튜브를 제작한 거 맞습니다. 저 얼굴인가 보죠? 그런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확인된 결과 그 제목 내용 탄핵이나 부정선거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강기훈 씨가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제가 어쨌든 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강기훈 씨랑은 선대본 때 선거 때 일을 같이 해본 사이인데 실제로 일을 할 때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거나 탄핵 배후 이야기하거나 이런 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극우 성향이라는 것은 오해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의 친중노선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건 극우 부분은 아니죠. 우리가 중국을 대상으로 좀 강경하게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 라는 톤의 이야기들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외에 지금 민주당이 비판하는 이게 말이 되느냐 그거 유튜버다 할 만한 것 물론 새벽당 대표였기 때문에 새벽당 유튜브에 올라온 모든 내용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하면 말이 다릅니다만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요. 말도 안 되는 유튜브 나가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막 중상모략하고 음해하는 방송에서 같이 깔깔거리고 박수치고 그래요.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책임져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뭐가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극우냐 아니냐도 나중문제고요. 저는 사실 극우에 가깝다고 보는데 확실한 건 이준석 대표보다는 훨씬 극우에 가깝다. 상대를 상대적으로. 그런데 왜 치명적이냐면 그 문맥상으로 이준석 자리에 강기훈으로 대체를 한다는 의미예요. 그게요? 그게 왜 그게 아니에요. 강기훈과 함께. 이제는 이준석은 됐고 강기훈과 함께 간다는 의미죠. 강기훈이 왜 언급이 됩니까? 하고 많은 정치인 중에. 청년 정치인이라는 거죠. 강기훈 같은 청년 정치인도 있다. 이준석 필요 없고 그 자리에 세워서 간다는 의미잖아요. 저는 저 해석에 동의하잖아요. 그게 왜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이런 문자가 나도 그렇게 해석할 거예요. 네. 이거는 그냥 강기훈 씨를 통해서 뭔가 보고하거나 전달할 내용이 있다. 강기훈과 함께 보고 들어가겠습니다라는 내용일 수도 있고 뒤에 자동 완성된 내용을 보면 들어가는 이라는 글자가 찍혀요. 그럼 이게 아마 가려진 부분에서 드릴 정도를 치면 이게 들어가는 뜨거든요. 그러면 뭔가 보고할 내용이 있는데 그걸 강기훈 행정관, 강기훈 씨랑 같이 들어가서 보고하겠다는 맥락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지 뜬금없이 청년 정치인 대체제 그런 거였으면 선거 과정에서부터 또는 최소한 당선된 이후 인수위 과정이나 정부 초기부터 이분에 대해서 공개하면서 빌드업을 했겠죠.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갑자기 모르고 있다가 자기 이름이 나와서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전 이거는 대체제로 생각했다? 이건 좀 굉장한 억지기라고 생각합니다. 원내대표가 청와대, 아니 대통령실에 이분이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 안 된 것 같은데 뭐 같이 들어갈 일이 직무상으로 특별하게 계기가 없이 들어갈 일이 있나요? 정무적인 걸 보고할 수 있는 거죠. 현안 이슈나 이런 거에 대해. 그리고 또 문의를 하고 계시길래. 문자의 시간을 보면요. 내부 통질하던 당대표가 받기니 달라졌습니다가 오전 11시 40분에 수신된 문자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 보이겠다라고 회신을 한 게 11시 55분으로 보입니다. 이 두 문자는 한 15분 정도 차이가 나니까 연속 성장에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강기훈과 함께 문자메시지는 이보다 한 2시간 정도 더 뒤에 오후 1시 39분에 작성된, 입력하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저 시간을 보면. 그러면 이제 한 2시간 정도 뜨기 때문에 이게 이 대화의 그냥 뭐 그냥 1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별도의 다른 내용을 따로 시작하는,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나요? 저는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가능성이 있는 거는 시간 타임라인을 얘기해 주셨는데 늦게 읽고 답을 늦게 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죠. 왜냐하면 보내는 입장에서 11시 55분에 회신을 하고 그다음에 똑같이 똑같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다른 문자를 2시간 후에 보낸 거죠. 이거 체리가 뜨는 거 아니에요, 먼저? 그 사이에 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체리가 뭐죠? 체리 엄지. 이모티콘. 이거 사실 이것 때문에 장해찬 평론가가 옛날에 했던 인터뷰도 다시 소환이 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뭐가 딱 마음에 들 때 이런 이모티콘을 한다. 체리 이모티콘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보낸 당정이 하나 되어서 잘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만족스럽다고 표한 거지 왜 이걸 하나 건너뛰어서 그러니까 이걸 읽고 나서 또 뭔가를 얘기를 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없잖아요. 당정이 잘하겠다는 거 말고는 그 사이에 없어서 또 의심이 나오기도 해요. 다른 맥락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게 가능성의 가능성으로 그러면 왜 권성동 원내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는가? 이것도 문제예요. 이 문제는 위주얼 고주얼 해명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것도 특히 이준석 대표 지지층에서도 나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이준석과 강기훈을 아는 모든 사람이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강기훈이라는 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성량이 어떠고 이걸 떠나서 이 시점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 그럼 대체한다는 말인가? 그러면 제가 좀 넘겨짚은 것으로 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주장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준석 강기훈 했을 때 이준석 대표는 정치를 지금 10년을 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어떤 정치 성향도 있는 거지만 단순히 성향으로 얘기할 수 없는 테크닉을 포함한 스타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콘텐츠가. 그런데 이쯤에서 강기훈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계속 사태를 키우겠죠. 저는 기자들이 처음에 저한테 그런 질문도 많이 했어요. 제가 맥락상 봐라. 자세히 보면 그런 맥락이 전혀 아니다. 이건 뭔가 다른 사안으로 보호하겠다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체리 이모티콘도 당정이 하나 되어 잘하겠다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 텔레메시지 다음에 온 것이면 당연히 그 발언에 대한 화답으로 봐야지. 아니 이것도 넘겨짚게요. 이걸 뜬금없이. 그렇게 확증할 근거도 없어요. 아니 보통 그러면 우리가 답장을 보낼 때 바로 앞메시지에 대해서 답장을 보내지 내가 보낸 그 이전 메시지에 대해서 답장을 보냈니까? 앞메시지에 대해서 연결을 해서. 바로 앞메시지가 당정이 잘하겠다는 거예요. 당정이 잘하겠다는 건데 장기훈과 함께 청년 대표자를 선수. 그건 그 기죠. 아니 그것도 같은 맥락이지. 오늘 비약이 너무 심한 것 같아. 내가 진짜 억지 커버치는 분이 아니라. 비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본인이 얘기하는 것도 비약이에요. 그게 아닐 거라고 단장하는 것도. 그런 건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답장을 바로 앞메시지에 대해서 답장을 하죠. 아니 그 앞메시지에 대한 얘기기도 하잖아요. 제가 추정한 그거라고. 정리를 하면 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간상으로 봤을 때 앞에 맥락하고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렇게 보는 주장도 가능하긴 하겠으나 그게 명확하다. 이게 명확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냐. 그런 정도로 하고. 이게 앞으로 모르겠어요. 이제 광기훈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정치권에 더 회자가 될지 등장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해외에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